포항시가 올해 초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전년 대비 12% 낮은 연평균 3제곱미터당 22마이크로그램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합니다. 우선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인 포스코의 환경투자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철강공단 업체들의 미세먼지 자율점검 이행사항도 철저히 확인할 계획입니다. 또 포항 철강공단 미세먼지 차단숲과 해도 근린공원 조성에 67억 원을 투자하고 도로변 미세먼지 안심존도 설치합니다. 이 밖에도 생활 주변 미세먼지 발생원 490여 곳 가운데 주요 관리 대상을 선정해 CCTV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입니다.